새로운 야쿠 채널이 나왔다! 짜잔! 트렌드에 맞춘 핵 짧은 영상들만 있음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얘들아, 나 채널 하나 새로 팜 구독 좀 저녁 메뉴 추천 좀 참치김밥 햄버거 시킴 왜 물어본 미친놈아 또동 얘들아, 채널 구독 좀 I'm on the next a lover 또동 절대적 룰이 진짜, 개맛 없어 보인다 에스파노를 중독된다 야야, 야야, 야야야야 르르르르르 새로판 채널 구독 좀 야쿠야 어? 니 본 채널도 구독 안 함 아이씨 회사 사람들한테나 말해야지 짜잔 저희가 준비하던 짧은 내복 야쿠 채널이 나왔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야쿠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무슨 날인지 머리시나요? 무슨 날이죠? 또동 치케린 강아지 생일이에요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축하합니다 또동 와우, 축하드려요 또동 아니, 새로운 채널을 강아지 좋아 강아지 좋아 아아아아 야쿠의 새로운 채널 짧은 내복 야쿠 급조된 채널이라 퀄리티 보장 못하지만 구독해주면 땡큐 업로드 횟수도 내 맘대로야 에? 짧은 내복 야쿠